구봉산 여기 탑플레이스여서 저녁먹고 춘천 시내 야경 좀 보여드리라고 왔어요 춘천시내 야경입니다. 춘천 구봉산에서 바라보는 춘천시내 야경 저기 가운데 반짝반짝하는데 교각 있는데 거기가 소양이 교에요 야경으로도 멋지게 나오는 소양이 교 춘천시내 정경입니다. 구봉산에서 바라보는 지금 봄바람이 살랑살랑 부네요 밑에는 편의점인데 휴게소 편의점에서 바퀴 야외에서도 이렇게 차마시고 그럴 수 있는 거잖아요 가까이 보여드려야겠는데 멀리서 보여드리니까 훨씬 낫겠죠 춘천시내 정경입니다 여기가 보인다 쭉 가까이 보여드리니까 저기 앞에 수현의 이경 이렇게 오두덩 쪽을 넘어가면 안아듣고 클로즈업해서 지금 보여드리고 있어요